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교육부가 불공정 입학에 대해 빨리 조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지난 8일에서야 부산대 처리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4.7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시민들이 부산시장은 집값을 안정시켜주는 후보를 뽑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능과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에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저희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했지만 대통령이 올 초에서야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 인정을 했거든요. 황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이 민감한 걸 이제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보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을 통해